5, 4, 3. 8소. 신화의 윤호. 윤호. 마이너스 10점.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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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10점 없애주세요. 윤호. 아니 잠깐만. 근데 윤호이. 비엣션 거의 천재인가요? 그게 크게 크게. 틀린 사람 또 주기 있어요? 먼저 누르면 되는 거죠. 우리 윤호은 뭐 바보 멍청이라서 못 눌러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니가 뭐지? XM에서 컨트롤 잘 눌렀거든요? 뭘 하시는 거래요? 두려움. 두려움? 맞다. 두려움. 챌린지. 챌린지. 그리고 사과. 사과? 사과. 방금 누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하는 거야? 자, 자, 너희들. 일단은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걸그룹. 충분한 자질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이언골을 대표할 수 있는 아이언걸스는 오직 한 팀 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 대능력을 통해 그 영광의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어. 그리고 아이언걸스로 뽑힌 팀에게는 신곡 발표 타임. 한 팀의 무대만이 온전히 공개가 될 거고 나머지 팀은 조금만 나가게 될 거야. 어때?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지? 네. 사실 스테이 씨는 둘 중에 한 팀만 우승을 해도 스테이 씨의 노래가 나가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 팀이 우승하면 이 씨 팀은 모자이크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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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는 너무 센데. 이 씨 팀은 안 나가게 되면 전주희 씨의 종친회 행사 때 부를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소미 팀하고 은비 팀에겐 우리가 먼저 20점을 주고 하면 어때? 아유 받진 말자. 소미랑 은비한테 20점씩 주고. 소미 받을래? 받을래. 그러면은 막 8점 문제가 없어야지. 근데 전소미 팀 100점 주고 시작해도 무방해요. 무방해. 줘, 줘, 줘. 줘. 오늘 전소미는 플랭크 한 짤만 돌 거 같아. 어떡해. 자, 좋았어. 그렇다면 각기 팀장들의 각오 안 맞으시 한번 들어볼게요. 스테이씨. 잘하자. 그렇지. 이 씨, 우리가 이겨라. 이 씨. 이 씨.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영 펄스 대전. 대결은 바로 바로 끝말을 이어가. 게임 준비했습니다. 가자. 윤 가자. 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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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했잖아. 하하 했어요.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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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시윤이. 김한선. 아, 선호정아. 그렇지. 아. 아이브. 아이브. 브레이브걸스.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스트릭스. 스트릭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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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맞추지? 왜 나만 맞추지? 야, 그런 명이 맞췄다 한 번만. 야, 수능 안 뭐했지? 자, 드디어 첫 번째 점수, 10점을 얻어가면서 아까 마이너스 10점이 있어서 은라인 소다임 20점으로 선두를 얻어갑니다. 지금 이수근 견제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1등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6, 5, 걸! 걸, 스나잇, 아웃, 원더허스. 웃? 오석중 선배님, 웃어요. 맞아요. 5, 4, 3. 8점? 신화의 윤희! 윤희! 마이너스 10점! 땡! 윤희! 조용히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10점 없애주세요. 윤희! 아니, 잠깐만, 근데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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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기 있기라며, 그렇죠? 작전하고, 방해하기 완전히. 연단현상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운물이 간지러워. 방해해요, 말해요!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방해했는데 안 웃겼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수빈! 버즈의 모노로 그! 그! 그 여자, 그 남자! 장! 자이자이자시가... 환경을 하네! 자이자이자시가... 자이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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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자랑, 자랑! 자랑? 어? 랑! 랑? 랑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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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대요? 낭대죠! 낭대요! 낭대요! 낭만 18세! 낭만 18세! 낭만 18세! 왜? 낭랑! 낭랑! 낭만 18세! 정일아, 너는 꽃이라고! 자, 가볼게요! 에스파의 세비지희로 갈게요! 지! 지! 지젤! 너 친구 지젤! 지금 이 순간! 오케이! 간! 간 때문이야! 간! 간 싸우지마! 간 많이 주세요! 허파 위주로! 간 많이 주세요! 간! 아니, 이즈로는 왜 같은 편 공격해! 허파랑 연평 다 합격! 간! 간! 간 보지마! 간 보지마! 뱅뱅뱅! 백종원의 간 보지마! 들어갔어요! 야, 이거 재밌다! 이 간 보지 마라! 간 보지 마라! 돌아갈까봐! 돌아갈까봐! 하늘에 있어요! 자, 이제... 나 너무 심심해! 나랑 바꿀래요! 심심해! 천천히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 스테이씨 가자! 사랑의 바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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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다! 쉬운 걸로 줬다! 다! 다! 개차차차! 차차! 차! 차 쉽잖아! 차 명승! 닥터차 명승! 차가운 건! 차가운 건! 1! 차들이 간 때문이야! 누가 차하니까 닥터차정승을 누가 얘기해야 돼! 닥터차정승! 달라 달라! 라면인 건가! 아! 너무 심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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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달승은 다 제목이 있어요! 시작! 나이 выс! 원살렷umph! 유대장하게 정혁이가 좀 이겹기 같다고 생각해보는 게 이것은 아까... 요, 트루루루루. 틀어줘, 송송송송. 이오, 이오, 이오. 이오, 이오, 이오. 우리가 얘기하는 성악이나 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마취원 팀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제가 제시어를 드리면 맨 앞에 사람의 구절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어가요. 그러니까 중간 팀은 다음 팀에게 기회가 되는데. 주먹받기 간이. 했던 거 해도 돼요. 노래로 하는 겁니다,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넌. 나 눌렀는데? 가정어찬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너. 뭐야, 무슨 얘기야. 끝까지끼리. 잠시만요. 시작. 넌 내게 반했어. 반했어. 어쩌다. 다음. 다시다. 2, 1. 땡.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야, 야,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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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잘하네.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근데 틀린 사람 또 주기 있어요? 먼저 누르면 되는 거죠. 우리 윤은 바보 멍청이라서 못 눌러요? 그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악. 죄송합니다. 저 페이지를 페이지를 해서 컨트롤 잘 눌렀거든요. 뭘 하시는 거래요? 엘리페이처 잘 눌렸대요. 아, 엘리페이처? 아니. 아니, 들어가세요. 정말.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이거 재밌어하는 거 같은데. 하나만 더 할까요? 일단 눌러, 눌러, 눌러. 태연의 노래로 그대라는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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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별 하나. 나, 나. 3. 나는 나. B. B. 3. 2. B처럼, 음악처럼. 정답해. 이야, 대박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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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지금 현재 1라운드 결과 은라인이 30점으로 1등을 가! 자, 골지는요, 우리 슬라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혼자서 안 돼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혼자도 안 되네요. 이게 너무 힘들어. 아이언 걸스 대전 두 번째 대결은요. 키워드 킹! 지금부터 내가 노래와 관련된 키워드를 차례대로 5개를 말할 건데. 잘 추측해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면 돼요. 단, 한 마음 한 뜻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라인별로 나눠서 대답을 해요.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두려워? 맞다. 두려워. 두려움. 챌린지. 챌린지. 그리고 사과. 사과? 사과. 누가 이렇게 리액션을 잘하냐? 자, 자. 유퇴 드럽게 못하는데 리액션 맛이 아니야. 사과 다음. 박미경. 하나 더 들어보세요. 하나 더 있어요? 와이프. 자!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 그리고? 에. 에. 아. 하나. 해. 셋. 셋. 루세라핀. 루세라핀. 이브.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에 아. 하나. 정답. 나 왜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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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왜 움직여. 야. 잘하신다.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겨울. 겨울. 이해를 하라고. 겨울. 에이아이. 에이아이. 어? 어? 자. 시작부터 한가봐. 파. 스. 파. 이씨. 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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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나를 잘 견뎌 또 다른 나를 잘 견뎌 아 그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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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보면 약간 철저하게 엄청 길어서 아, 에스파, 클럽다 문구 선수 미니미, 농구 선수 미니미, 농구 선수 미니미, 농구 선수가 엄청 발랄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좀 쉬울 수 있어요 케이크 그리고 평양 공연 에? 공연! 레드벨벳 하나 둘 몰라 콰 은비 나 바로 눌렀는데 레드벨벳 빨 빨 간 간 맛 정답! 야, 너 왜 이렇게 신나는 줄 알아? 야, 지금 왜 이렇게? 야, 지금 이렇게! 아, 정답! 잘했다, 잘했다 레드벨벳 아, 은비 잘했다 레드벨벳 아니, 근데 윤희는 좀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아, 남들하고 야! 다른 사람이 이만큼은 갈 때 진짜 막 이만큼씩 가는 거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런데 아이스크림 페이지에 올리냐고 자, 케이크 까볼게 자, 다음은 재밌어 현빈 그리고 영심이 영심이 모르겠네 영심이 마이클 잭슨 박남점 어? 사랑의 몰라 불씨 자! 일단 들어봐 윤희아 춤 잘했네 가자 자! 온! 박남점 박남점 널 널 그 리뷰어 정답! 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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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유니아 드디어 점수를 맞춰서 0점. 방점이다. 방점, 방점.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왔어. 마이너스 아니다. 이번 키워드는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습게 모두 얘기해 주세요. 이건 끝까지 듣고 눌러. 네. 옥기. 옥기? 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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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윤 너무 신났어요, 처음에. 너무 신나서 같은 손 같은 말라갔어. 나 봤어. 나 봤어. 너무 신나서 같은 손 같은 말라갔어. 나 봤어. 자, 계속 가볼게요. 2, 4. 2, 4? 이사? 감사합니다. 컬투쇼. 다음 킹데랜드. 민경훈. 민경훈. 좀비. 야, 야, 눌러. 눌러, 눌러. 나 몰라. 몰라? 2, P, N. 그리고 사랑. 3, 3. 2, P. 그리고. N. 할. 할. 2, B. 정답. 화이팅. 화이팅! 1, 2, 3. 정신 댄스. 1, 2, 3. 1, 2, 3. 1, 2, 3.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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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저씨. 아저씨?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 여동생. 현진과. 3단. 아이유. 조은. 정답. 그렇다. 가위가 보이고. 정답. 괜찮났어도 힘들어. 괜찮났어도 힘들어. 그 exceptions 못해서 살짝 웃어. 내가 왜 이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은 모든 말도 하더리요. 한 번만 더λε전 게 הב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해. 정답. 잠깐만, 사이. 야, 아이유가 좋은 표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고요? 해봐요, 해봐요. 잠깐만, 이거 최혁만 댄스잖아. 야, 그거. 이거 대박이다, 진짜. 숨 모으시겠어. 자, 다음 갑니다. 서태지. 네버랜드. 네버랜드? 키즈. 누가 봐도 지금 답이 나와버렸어, 가수가. 잠깐만, 좀 참으세요. 여기 좀 참으세요. 옆쪽에 밀어줘요. 자, 탱윤수. 다음. 마지막 한 팀. 카드. 자, 정답은 하나. 여자 아이들 팀. 카. 정답. 안 돼, 안 돼. 자, 가자. 아, 아, 아이즈원 좋아한다. 아깐 네버랜드. 아, 네버랜드. 아이즈원 좋아한다. 아까 예나 언니 좋아한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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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씨. 그리고 전소미 팬이라고 하셨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걸그룹이 난무하는 케이팝. 이거 한 그룹만 좋아하기에는 매력이 너무 많다. 평론가세요? 저 인진모 형님이에요? 윤진모 아니에요, 윤진모?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바짝 따라왔습니다.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너무 많이 웃고 너무 많이 떠들받아 신나게 에너지 발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테이씨의 매력을 많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뿌듯해. 우리 버블 많이 사랑해줘. 스테이씨 30초 확정. 30초 묶고 버블로 갈까? 야, 묶고 버블로 가. 버블로 나가자, 우리.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사진 속 앨범들을 발매일 순서대로 해보세요. 자,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발매 시기니까. 자, 가수까지만 얘기할게요. 어렵다. 그냥 컬러 감을 봐, 늦게 나온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지. 잠깐, 예나가 먼저인가? 예나 저 앨범이 비비랑 같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힐 마이 리듬이 먼저인가? 히트할 먼저 할 거예요. 레드벨벳 1번. 땡. 아닙니다. 주헌. 느낌 왔어요. 자, 3번 스마일리. 자, 누구죠? 가수 이름까지만. 최은하. 그렇지, 그 다음. 그리고 필마 리듬 레드벨벳. 오케이, 다음. 그리고 럽다이브 아이브. 그 다음. 그 다음 피얼레스 리셀라핌. 그 다음. 그 다음에 걸스 제너레이션. 소녀시대. 그 다음. 블랙핑크. 정답! 뭐야, 이게 뭐야? 잠이 너무 섰다. 야, 뭐야, 이거 연도 같아? 연도가 다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어떻게 알았지? 우와. 제가 라디오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주헌이 승리.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모르겠다, 이제. 잘했어. 잘했어.